그 스타필드 할건데 내가 아까 잠깐 그 뒷게임 좀 했거든요? 한 10분 정도? 좀 테스트 좀 한다고? 아이가 프레임 테스트 좀 할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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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얘기했잖아 잠깐 잠깐 깜짝이야 근데 이제 그 잠깐 하는데 이거 하나만 했어 이거 도둑 스킬만 만렙 찍었어 아니 아니 얘들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순위 3에서 숙련도가 20번 도둑질 해야 되는데 19번 도둑질 한 상태였어 그래서 한번 도둑질하고 만렙 찍었어 엇가하지마 얘들아 엇가하지 말라고 도둑질 한번 하고 만렙 찍었다고 와 그걸 혼자 한다고요? 진짜 정확하게 10분 했어 개새끼들아 정확하게 10분 했잖아 개새끼들아 오래 안했다고 10분 잠깐 들어갔다고 어? 17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었다고요? 아 진짜 존나 어지럽네 아이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자 어쨌든 그렇게 됐구요 어? 네 아니 저번.. 저거..저게 뭐에요? 저 위에 저거? 몰라..뭐 몰라 안본 눈 할래 하아.. 아..저격총 없습니다 저.. 음..오늘은 뭐하지? 뭐하면서 시간 때우지? 오늘은 거점이나 만들어볼까? 메인 밀자고? 뭐하면서 놀지? 함선 벌크업 시키자고? 좋은 생각인데 야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집에가서 저 뭐야 그 밀수품 챙겨다가 밀수업자한테 가서 팔자 저게 다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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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0분 잠깐 했는데 이 새끼 나한테 선물 주던데요? 뭐 니..뭐..뭐.. 자원.. 선물 주던데? 아..이거 지금 보니까.. 그리고 내가 한 명 배치 안 했잖아 사람 5건 우리 자리 없잖아 우리 승무원 늘려야 되더라고 한 자리 혹시.. 혹시 얘 때문에 안되는건가? 코라코가 타가지고 원래 됐던거 같은데 뭐하냐 뭐하냐 너네 근데 뭐하냐 너네 근데 뭐..뭐야 달라고? 오.. 50크레딧이면 책값 돼? 자 호오오오오.. 피자 토핑? 피자 토핑은... 평범한 치즈피자가 철판이다가 약간 무슨 표현이지? 뭐지 이게? 외국은 약간 이게 우리말로 따지면 평범한 치즈피자가 국밥이다를 미국은 약간 철판으로 표현하나요? 든든한 철판 한 끼 하지 이러나? 뭐지? 든든한 철판이다 아까 든든한 철판 아 그래요? 아 이 무기 완전 철판이다 그래요? 저거 들었어? 미트! 우리 모두가 하나씩 구입할 수 있겠네 아! 우리 모두가 하나씩 구입할 수 있겠지? 아니, 너는 다가야 헤헤헤 헤헤헤 제가 정리하셨고, 제가 정리하셨고, 스테이힛을 할 수 있겠지? 코라 스태프의 정보가 있는 것 같다 아, 제 스태프의 정보가 있는 것 같다 제 스태프의 정보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저의 정보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의 손에 있는 것 같다 코라 스태프의 정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시발 내보내려 그랬는데 밀수나 하자 집에 갔다가 밀수품 챙겨가지고 댄 가서 밀수품 팔아 돈 벌어갖고 배를 바꾸던지 개조를 하던지 야 궁금한게 있는데 이 배를 내가 만약에 사이즈를 키우면 그게 등급이 올라갔나? 배 등급이? 그런건 아닌가? 원자로 기준으로 등급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그걸 그럼 그 원자로를 바꾸면 되는거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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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파일럿 동료에 4렙짜리 있잖아 걔로 할 수 있겠지 아 씨발 500건 또 내야되네 이 집을 팔아버리든지 해야지 갑시다 이거 팔러 아 그리고 얘들아 스킬중에 그런거 있더라 그런게 있더라 잘 모르겠어 어디갔는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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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냐면 어디갔지 어디갔지 헬라 분명히 있었는데 해적이라는게 헬라 분명히 있었는데 해적이라는게 아니 아니 저... 여기있다 아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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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게 금제품 스킨능력이라는게 나 그... 보상같은거 안들키는거잖아 그... 밀수품 안걸리는거 이거마다 찍을까? 자동으로... 굴복을 한다는데 일단은 돈이나 벌고 생각해봅시다 설마 늑대별 갔는데 군인 있지는 않겠지 만약에 오늘 늑대별 갔는데 군인이 저... 검문하는 순간 그냥 해적으로 살겠습니다 쫓기는 신세 나쁘지 않을지도 여기거든요 늑대 저기를 가려면 일단 알파센타우리로 가는 순간 개작살나거든? 그니까 군의부 군의부로 가보자 온거야? 하하하하 아 진짜 딸깍 하하하하 오 씨발 뭐 애들 왔다 도망가자 도망쳐 도망쳐 됐다 오오 팔 수 있게 됐어 아냐아냐 얘는 적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밀수품 같은거 받아주는 곳이라서 훔친 물건도 사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 상인들이 24시간에 한 번씩 돈이 젠 된다면서요 몰랐구만 상인무안모드가 있다고? 얘네 얘 얘가 얘가 장무랍이래 상인무안명이 어떻게 상인무안명이 어떻게 상인무안명이 어떻게 상인무안명이 어떻게 Maß 나냥 범죽 수 asylum sheep 책 상인무안äch 아디 아 비싼건절 하고 애중지 가지고 왔는데 아 흥 조금 그러네 어 여기서 니켈을 파네요 오 니켈 사두자 혹시 여기 구조체 구조 파나 안파나 아 나 니켈 팔았다구요 왜요 안돼 됐어 아 그렇구나 어째 뭐가 많더라 439경 울트라 머그잔 이거 사야됩니다 2300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헬륨도 있으면 사세요 음 일단 얘가 돈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앞에서 대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 24시간 기다리면 된대요 아 아 아 아 아 아 빨리 감기 안되나요? 나 물좀 따올께 어이 뭐야 물떡 왔는데도 아직도 안됐네? 보자 3300원이면 안 채워진거 같은데 뭐지? 뭐지? 설마 24시간 더 있어야 되는거야? 음 아까 보니까 뭐 차폐 창고가 있으면은 안걸린다구요? 하아 음 어쨌든 오늘 저 배를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할거기 때문에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내가 커스텀 해가지고 내 맘에 드는 비행기를 만들고 싶긴 하거든 우주선을 그냥 넌 넌 너의 새로운 Atlantis 하여간 맘에 넣어주세요? 저는 내 메시지를 통해 SSNN에 도착해 뭐지? 어? 11,000원 찼네? 오호 그렇구만 24시간 보다는 좀 더 해야 되나? 지금 이 마크가 훔친 물건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반 상인들한테는 못 파는 거였나? 그럼 여태까지는? 이거 막 훔쳤을 때만 이런 모양 뜨던데?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303원이나 주네? 그래?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오늘 아 그러면은 얘한테 일 받으면 뭔가 돈 되는 미션을 주지 않을까? 기다려봐 어디갔어? 혹시 일할 거 있나? 아 나한테 일 안 준다네 아쉽구만 여기 기술자는 다른 함선 파냐고요? 제 기억상 여기는 함선은 안 팔고 그냥 개조만 가능했던 걸로 압니다 원자로가 어디 있는 거야? 원자로가 어디 있는 거야? 새끼 어디다 숨겨놨지 그거 이거야? 알파그랩 드라이브? 아 이거에요? 아 아니에요? 뭐지 그럼? 이 새끼? 아 이거요? 아 그럼 위에 붙어있었네 아 얘야 X100 리액터 얘를 바꿔야 등급이 올라가는구나 어 그러면 생각보다 금방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었네? 리액터 어? 잠깐만 클래스가 A고 18 출력 욕한 거 아닙니다 아 아 아 근데 이럴 거면 동료를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아 나 동료 파일럿 스킬 4인데 이거 왜 안되는 거야 아 동료 개쓰레기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진짜 못 쓸모네 아 이거 함선째로 구매해도 안 돼요? 헐 나 오늘 W한테 그거 얘기했는데 샘코 하면은 파일럿 4짜리 준다고 걔도 이거 보고 욕하겠네 아 아 큰일났네 아 안되는구나 아니 그러면은 참나 아 참나 아 이걸 결국 찍어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저 그럼 오늘 이거 찍겠습니다 이거 함선 15개 부셔야 되니까 요거 박살내러 갑시다 5개 자 여기는 미션창 주는 그거 없나 미션 왠지 아래쪽 내려가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곳이 있었는데 뭐야 그것도 하나 없어 여기 지레기네 지레기네 여기 없을 것 같다 지금 여기 없을 것 같다 그럼 그건 관계자 유시를 지원해? 패트리오크림 내 이름이 왜 타원형이지? 지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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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주해적으로서 팁하나 드리자면 이런데 괜히 점프하다보면 만납니다 해적 안만났네요 그녁 지레기네 저 지레기네 지레기네 한밤에 잊지 않나? 만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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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스캔 나간다 어? 나 범죄자래 어? 잠시만요 아, 맞다 나 저번에 한.. 아 맞다 얘네 죽였지 헉! 만칠천.. 얌전히 가자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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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히 간단 소리가 그 소리가 아니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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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개소리 하지마 아 싫어 살려줘 아.. 아 어떡하냐 아 아 씨발 일 꺼지는데 이거 아 미친새끼 아냐 꺄아 오 오 오 오오 오오 와 진짜 어지럽네 이거 어떡하지 스캔 당하는 중에는 워프 안 돼요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오! 됐다! 마침, 얘네들도 있네. 다행이다. 오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이거 왜... 도킹이 안됩니까? 됐나? 새끼... 아... 터질뻔했네 나 어떡하냐 근데 17,000원 내야되나? 아... 하지만 그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참을 수 없었는데 17,000원이나 내야될 줄은 몰랐네 만약에 내가 여기 근처 돌아다니면서 이 자유의 별 얘네들을 좀 도와주면 호감도작이 되지 않을까? 죄를 지워주지 않을까? 그딴 건 없나? 그딴 건 없나? 오직 돈이나... 징역으로만 해결이 된다고? 에휴... 저 어쨌든... 이거 열렸을 거거든요? 열떠... 앗! 한 대 부족하네 아... 아... 큰일났다... 아... 야... 그럼 앞으로는... 자유항성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말아야겠다 씨바... 이거 보니까 나 지금 17,800원 상금 걸려있네 씨바... 아... 안되겠네... 눈도 돌리지 말아야겠네요 저쪽으로는... 아... 그냥 도망자가 돼버렸네... 아... 현상금 17,000원 무슨일이야? 나 그렇게 번 적이 없어요 멋있다구요? 옘병아... 내가 현상금 걸릴 때... 현상금? 그게 뭐 어쨌다고... 라고 했어? 제가 그랬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 흐헣 시비 거는거 아닙니다 제가 현상금 걸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예... 있군요 아... 아... 미친 난지촌은 내야 돼... ㅋㅋㅋㅋㅋ 아... 현상금 제대로 걸렸네... 옘병아... 아... 오케이 그룸브리지 여기는 괜찮겠군 자유왕성 새끼들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이 수모를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거야 아 여기 자유왕성이네 아 가게 해주세요 아 미안해 아 가게 해줘 오케이 그러면 나리온으로 가서 아까처럼 빠져나오는거다 좋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컨트롤하면 돼요 스캔이 완료된 시점에 바로 점프 버튼 눌러서 튀는거야 우와 저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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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 안된다 도킹되나요? 도킹되네? 도킹되네 야오오 야오오 신기한 데가 있네 야오오 아우 총쏘네 총좀 쏘지마라 에? 뭐야 나 짱쎄 나와봐 여기 뭐 은행같은건가? 아아 야 이거 누구있다 그지? 어 방금 투명으로 된거 누구있어? 어? 어? 아닌가? 아 방금 여기 누가 분명히 있었던거같은 느낌이였는데? 안열리네요? 뭐하는곳이지 여기? 이게 약간 금고처럼 생겼는데? 뭐야? 왜 쏴? 뭐야? 누가 있었구나 누가 있었구나 아 아 방금도 그죠? 앞에 있지 않았어요? 존나 이상하네 오 얘 쫄았어 떴다 그니까 분명히 뭔가 사람같은게 투명상태로 보였는데 모르겠네요 분명히 보였던거 같은데 그리고 중요한건 저거입니다 딱봐도 금고같이 생겼는데 이거 너무 설레는데요 자 일단은 밀수품 하나 어 잠깐만 아 여기다가 뭔가 번호를 내가 야 씨발 입력해놓으면 잭파 터트릴 수 있나보다 이거 카지노 번호 조작하는거네 네 자 12 12 12 16 12 16 36 12 12 16 36 2 아 아 맞춰야 되는거구나 미친 미친 적출된 장기 오 오 오 카지노 번호 조작하는 기계인줄 알았는데 카지노 번호를 맞춰야되는 이거네 반대냐 어떻게 된게 반대냐 어떻게 된게 어 12 19 36 5 5 5 5 5 5 5 5 5 아 3천 7백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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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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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6 7 7 9 6 6 6 7 7 7 8 7 8 9 9 10